설득만 연구합니다. 설득만 강의합니다. 설득 박사 김현석입니다. 상사를 설득하는 방법, 직장 내에서 그리고 나를 설득하는 방법, 직장 상사 진상 네 가지 얘기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.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미루는 상사, 이런 진상 상사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런 경우 다 있지 않으세요? 열심히 했는데 결국 우리 부장님이, 우리 과장님이 공은 다 가로채 갑니다. 이렇게 고민이다,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단어를 좀 찾아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. 일단 핸드폰 꺼내시고요. 제가 시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.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.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는 베네펙턴스 현상,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. 나옵니다.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. 이 현상은 뭐냐면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,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할 때도 성공하잖아요. 거기에 내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집단에서 반대로 그 일이 실패됐을 때는 그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라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,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흔히 말하면 잘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조산 탓이다.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괴로워 왔었어요. 저는 쇼호스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, 열심히 해서 공채를 봐요. 공채를 봐서 진짜 뭐 그냥 뭐 밤늦게라도 계속해서 합격을 시키잖아요. 그럼 뿌듯해요. 내가 합격시켰다라고 기분은 좋은데, 그 다음부터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. 연락도 안 하고. 서운한 거지. 그때 저는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. 아, 저거 내가 다 합격시켰는데. 그런데 반대로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.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 네가 못해서 그래. 라고 저도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반대로 그 학생부분은 내가 잘해서 합격한 거지. 뭐, 네가 뭐 잘 가르쳐서 합격한 게 아니야. 다 내가 잘한 거야. 라고 생각해서 인연을 끄는 거 아닌가. 서로 동상기목인 거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구나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. 그걸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합니다. 이때 상사가 나빠서 또는 나를 미워해서 본인이 공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,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상사도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거야.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.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. 다 똑같다. 자기 입장에서는. 미워하지 말고요. 그냥 원래 이런 거다. 라고 생각하면 덜 힘드실 겁니다.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죠. 성공의 원리 한번 볼까요? 성공은 자기만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조직 안에서 다 죽수고 있는데, 나만 잘해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그 팀이 잘 돼야 돼요.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고 할 때, 상사가 잘 돼야 나도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. 상사가 죽을 쓰고 있고, 능력 없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굳이 상사와 공을 다투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상사가 성공해서 내가 따라가서 그 길만 따라가면 성공하기 쉽다. 라고 생각을 하고, 가급적 공이 있으면 그냥 상사한테 드리는 거죠. 더 많은 걸 좀 드리고, 부장님 덕분입니다. 과장님 덕분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아부가 아니라, 내 성공을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 상사를 보는 관점만 바꾸면 돼요.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. 상사 입장에서 한번 보자. 내 입장이 아니라 상사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고민은, 진상 고민은, 진상 상사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겁니다. 다음 시간은요. 업무 실력이 부족해서 무능한 상사 때문에 피해를 볼 때, 그런 진상 상사 밑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